뭐든지 다 아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다 알아 엄마, 나 다 알아 찾아볼게 다 알아가 어딨지? 다 알아가 뭐든지 다 아는 다 알아 다 알아는 뭐든지 다 알아요 도무지 모르는 게 없지요 적어도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다 알아는 박물관 구경을 했어요 박물관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안내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용감한 기사들이 싸움토에 나갈 때 입었던 투구와 갑옷입니다 그때 다 알아가 아는 척을 했어요 아, 잠깐만요! 이건 사실 옛날 벌집이에요 벌들이 위로 들어가면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꿀이 나오죠 안내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다 아라를 바라보고는 서둘러 다음 전시실로 갔어요 안내원이 말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미라입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4천 년도 더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가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남아메리카에서 간호사들한테 붕대 매는 법을 가르칠 때 쓰는 인형이에요 안내원이 쌀쌀맞은 눈길로 다 아라를 노려보았어요 이렇게요 안내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건 옛날 증기기관차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악기예요 한쪽 끝에 입을 대고 풀면 거대한 나팔처럼 엄청 큰 소리가 나죠 다 알아가 또 끼어들자 안내원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짜증나는 아이요 이제 안내원은 몹시 화가 났어요 다음 전시실에서 다아라는 휴지통을 보고 큰소리로 말했어요 아하! 여러분! 이건 아주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뻔한 것을 물었으니까요 다아라는 큰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건 옛날 타임머신이에요 다아라는 휴지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죠 다아라는 뚜껑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다아라를 남겨두고 다음 전시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휴지통을 옮기는 걸 보지 못했죠 휴지통은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곳은 바로 공룡 전시실이었답니다 책은 재미없어? 재밌지 재밌어? 다아라는 천천히 뚜껑을 열고 살짝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다아라는 침을 꼴깍 삼키고 중얼거렸어요 진짜 타임머신이네 나를 공룡시대로 데려왔잖아 다아라는 휴지통에서 기어나와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사람은 오직 다아라뿐이고 무지무지 커다란 공룡들만 잔뜩 있었죠 공룡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였지만 다아라는 까맣게 몰랐어요 꼭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다아라는 점점 겁이 났어요 갑자기 공룡 한 마리가 입을 쩍 벌리고 아주 사납게 울부짖었어요 다아라는 깨악 비명을 지르며 타임머신으로 달려갔어요 다아라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아라가 타임머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러분 이곳은 우리 박물관의 자랑거리인 공룡 전시실입니다 그것은 귀에 익은 목소리였어요 바로 안내원이었죠 다아라는 안내원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공룡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벼랑감 멈추더니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다른 타임머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잘난 척하는 꼬마야 타임머신 같은 건 없어 진짜 공룡도 없고 저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야 안내원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아라가 말했죠 나도 다 알고 있었다고 너 몰랐었잖아 다아라 난 다아라 아니야 너는 좀 모르는 게 있어 난 다 알고 있어 아니야 너가 몇 살인지도 다 알아 그럼 나